나는 왜 솔로? 홍기를 넘긴 노총각이 있었다. 보여주는 여자마다 어머니가 퇴짜를 놓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친한 친구가 충고를 했다. 너희 어머니를 뚝 닮은 여자를 보여드려봐봐. 전국 팔도, 해외 이민자, 한국계 외국인까지 절박하게 수소문을 해서 결국에 외모 말씨, 옷차림, 취미까지 어머니와 비슷한 여자를 찾았다. 나이는 제외. 어머니에게 여자를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이번엔 정말 솔로 탈출이다. 하지만 또 결혼은 실패. 이번에도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한 친구가 어떻게 된 일인지 걱정스레 물었다. 어머님 마음에 들었다면서 어떻게 된 거니? 응, 이번엔 아버지가 결사 반대를 하셨어.